계속 가보도록 하자 난리요 뇌물과 연료 다이더스는 특별한 것이라서 우리에게 도착하자 아니면 우리는 뇌물과 연료 뇌물과 연료 뇌물과 연료 괜찮아요 그럼 여기가 계속 여기가 연료하고 뇌물을 줄 거를 찾으라는데 뇌물을 줄 거를 찾으라는데 뇌물을 줄 거를 찾으라는데 뇌물을 줄 거를 찾으라는데 뇌물을 줄 거를 찾으라 음 뇌물을 찾고 뇌물을 찾으라 여기에 이게 그 상점 퀘스트가 있었던걸로 기억하는데 가는 길이네 일단 가보자 자 어? 소리가 들렸네 보자 저기 누군가 있죠? 넌 죽을래 넌 죽을래 넌 죽을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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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그게 먹을게 있으면 반짝거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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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상점 근처에 없나? 일단 상점에 잠깐 들리죠 여기가 상점이었지 이 룰에 살결도 있었네 이 룰에 살결도 있었네 뭐야 아이씨 어어어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걸 도와달래요 이 안에 이 안에 지금 총기 총 어허 이거 어떻게 올라가? 건스토어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 아 여기 안에 들어간 데가 있구나 아 여기 안에 들어간 데가 있구나 어? 뭐야 뭐야 어떻게 가는거야 하앗 으앗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옵 흠 멱 피 감전산탄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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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어어어어 오오오 흐어어어 자 오 오와 야 이거 2000달러 1000달러? 야 이거 쟤 이걸 해야지 쟤가 열어줘라 뭐야 뭐 흠 아 얘를 죽여야 되는데 야 예 끄 میں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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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저 US$%& 어~~ 자 한대밖에 안맞았어요 에너지맞고 야아 아 뭐 뭐 있다고야 다? 격통의 리볼버 따끔한 건축 따끔한 흉측한 마체트 490 흠 별 좋은게 없다 아니 좀 보통속도의 3탄총 예 그 맞긴한데 일단 여기 체크를 해놓고 아 여 어딘지만 일단 기억해놓고 다시 와서 이거 좀 가져가서 어? 저기 또 뭐있네? 프랭크 지렛대 이것도 또 또 발면 돌인데 일단 이거 하나만 가져가고 다시 오죠 아 갔다가 아 여기 너무 멀다 아 별로 안머네 여기서 밑쪽으로 가면 되니까 실명 좀 어서 오세요 굉장히 오래간맞네요 금방 아 헤어 예 어 아 아 아 아 아 일단 여기까지가서 빠른 이동으로 가서 일단 팔고 오고요 아이템 팔 시간을 전혀 주질 않았어요 산탄총 보안총 총봐라 적절한 흉숙한 반체트 적절해 수리 한 번 하고요 다시 가서 그거 가져오죠 그냥 버리긴 아깝잖아 게다가 여기 이제 가면은 그 다음 액트 가면은 이제 더 이상 못 와요 여기 끝이야 여기하고는 빨리빨리죠 배 타고 한 번 예 강관도 오면은 다시는 여기 못 돌아와요 여기하고는 빨리빨리 해야 돼요 고고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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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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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요 맛있는 거 먹어요 맛있는 거 먹어요 오 잠깐만 여기서 뭐 이런게 나와? 아니 아니 여기서 뭔 이런게 나와? 겁나게 좋은거 나왔는데? 왜 아유 여기서 여기다 어디갔냐? 다 가져갔네 총 와 다 가져갔어 이 새끼 인공들 뷔페요? 뷔페는 혼자 가면은 좀 그렇잖아요 같이 가야지 나뉘선거랑 같이 데려가요 나뉘선거랑 같이 데려가요 나뉘선거랑 같이 데려가요 아 이런 총은 없나? 따발총 흠흠흠 자 으흠 괌 난 도망갈거야 도망갈거야 땀비지마 아멘 근데 어차피 그.. 가고싶으면 가야지 가서 먹으면 되죠 아니 뭐.. 고기프가 먹고싶은거라면 고기를 먹으면 되죠 비싼거 사서 먹어요 스테크고기 좀 비싼거 사다가 요리해서 먹으면 되죠 따끔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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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0이라 확실히 훨씬 따끔하네요 훨씬 따끔하네 훨씬 따끔하네 이걸로 가자 좀 이따가 업그레이드하고 업그레이드 좀 이따가 업그레이드하여 저는 뷔페 가면은 굉장히 어.. 딱 맛있는것만 골라먹는타입해요 고르고 골라서 저 프랭크 저거 또 한 번 가보자 저거 왜 가냐면 저기에도 그게 있어요 크레스트가 하나 있는데 오오 뜨거워 뜨거워 오오 변목이야 계속 오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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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흥분하면 안돼요 흥분하면 버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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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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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심 Mach 오 뭐야 뭐야 다 준거 맞지? 1원만 더하면 적었을지 전격 딸 좀 구해달래 구해줘야죠 버려 버려 다 버려 다 버려 으으읏 3방 3방 데미지가 쩔어 진짜 어... 바로 여기에 아까 왔던데 전격 도안이요? 저게 다른 도안일거에요 노 푸드! 낫띵! 낫띵! 노 푸드! 낫띵! 앞에서 뭐하니? 뭐해? 어? 야 이 자식들아 뭐 뭐 뭐 인마 뭐 아이씨 얘네들을 또 깡패라고 이씨 해머 해머버리고 고개 고개 쏙 내밀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 나 감염됐을거래 웃기고 있네 아이 뭐 귀찮아 난 씻는게 가장 맘 편하던데 전 목욕하는걸 좋아해서 야 저는 막 이렇게 비누칠하고 씻기 귀찮을때 물 털어놓고 그냥 물 털어놓고 가만히 있어요 물 털어놓고 가만히 있어요 오오 야아 자식 에너지 에너지 지금 노래가 두개가 겹친거 같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정말 총을 과 감전되는 총을 이렇게 만들면 그 사람은 거의 뭐 엄청난거 아냐 술 아주 느 usa 600년 아네 DO 4 수리 한번 하구요 오! 업그레이드 일단 업그레이드 놔두고 1억을 빨리 해야 되는데 진짜 저기 있다고 소름하는구나 여기에요 여기 여기 자기 저기 있대요 어우 1050달러 가끔 저렇게 많이 주는데 오 아이디카드 잠수셀 쏴버리래요 아하 너 얼굴하고 목소리하고 매치가 안되네 되게 굉장히 젊고 귀엽고 발랄한 거시기여야되는데 얼굴은 할머니이시잖아 ever 이케 해외 이케 됐어 됐어 그러게 말이예요? 어... 여기... 연료를... 가져가야 되는데... 또 총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거 다 팔아야돼 어후... 가까이 가면... 아프다고 안났대 잠깐만 저기면... 어... 교회에서 멀구나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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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에서... 그나마 가깝네 창고에서... 그러면 그냥... 이 근처에서... 오... 에너지가 무색해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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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estudio 에너지 누구있나? 재심재심 야 빨리빨리 오케이 와이파이 상태가 별로 안 좋군요 그래가지 헤이 자 팔구요 아이 만들 때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권총 따끔한 권총 다 팔고 따끔한 산탄총 이거는 이건 빼고 강화된 어 이걸 팔아 이걸 팔고 부엌은 단바일 소총도 팔 팔구요 숨겨 어서오세요 이것도 팔고 이걸로 바꾸자 파일 소총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여기 그거 없나? 의료상자 하나 좀 사가자 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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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사율이 600인 것도 있어요? 연사율이 600인 것도 있어요? 아 600 아아 은 훨씬 빨리 쏘는것 같은데요? 대저드 대 notorious 영사율이 150 yo 소총이 600인 것도 있었는데 메뉴 피타 소剛 삶 에 zero seven zero 그러면은 산탄총보면 되게 작.. 작겠죠? 52 높을수록 빨리 쏘는.. 뭔가봐요 에너지 에너지 흐흐흐 에너지 먹어요 그냥 돈도 많은데 이제 먹을거 먹으면서 이제 스팀팩으로 쏘자구요 이제 괜찮아 괜찮아 먹을거 안먹으면서 다녀도 돼 의료상자 팡팡 써 어? 근데 아까한건 어쩔수가 없네 그래서 기름을.. 가져가야되는데 여기 기름 차가있네요 어 여기있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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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산탄총을 업그레이드 향상된 산탄총으로 업그레이드하구요 업그레이드 명의 별로 안하는게 다행이야 산탄총 음.. 쓰읍.. 음.. 확실히 이걸 해야되는데 이건 너무 비쌌 그래도 비용이 진짜 미친듯이 비쌌네 향상된 소총은 없나 어 이거 가스통 왜이렇게 많아 아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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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해야되잖아 이.. 네 투자해야되요 할거에요 이건 뭐야? 오오오오옹 파는씨 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오 kills준마 됐어 됐어 가득 찬 연료통 차가 있을텐데 어 이거 차 움직일 수 있네 택배님 어서오세요 두개면 되나? 이거 하나다 얘 몇 루트 안될텐데 점차폭탄 하나 더 만들고요 아 이런말하면 되는데 가자 야 여기서 차 운전이라니 이 좁다란 도로에서 차 운전하면 정말 미칠 것 같은데 차 여기저기 다 널버려져 있어가지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옷 안보여안보여보여 이야어아어아아 갈 수 있나? 갈 수 있나? 오 오오오오오!! 여기 아니야? 잠깐만 여기, 여기 맞는데? 맞아여기여기여기는 오오오! 아..왜..왜 이게..지금 없어졌지? 소울 안됩니다 gradu아 far 야 어어?어어!? ! 크하악~~ 가지고와야지 이제 이차 치엏 Monte 이차 던져서 가져가 언제 하나씩 옵니다 이러다가 이러다가 바다에 빠지면은 아 안되겠다 바다에 빠지면 안되겠다 이러다가 바다에 빠지면은 그건 짜증나겠다 자 에너지는 놓고요 음? 도? 러블러? 알겠습니다 형들, 거의 다 됐습니다 제 아버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가고 싶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 이제 이제 이것도 쓸 수 있고요 오케이 그리고 이거 버려버리고 좀 있다 팔고요 가져다가 그리고 저것도 90발로 늘어났고 음 이거 업그레이드 해야죠 이제 감전 상상된 소총 도안이 없단 말이야 야 이것도 이거 정말 좋다 파였어 일단 업그레이드만 하자 야 업그레이드하니까 돈 야 이거 너무한거 아니야? 100얼마 남았는데? 140 몇 달러 남았는데? 아니 이게 일단 화연병 3개는 만들 수 있으니까 화연병 3개 만들고요 어? 술 어디갔냐? 이건 팔고요 이것도 수리 못하겠구만 아 총알 총알도 못만리겠네 이제 어 빠른 이동을 할 수 있는게 없어요 지금 아 와 샴페인 지금 몇개 얻은거 있을텐데 그거 다이아로 바꿔 나가야겠다 바꿔 가야겠다 야 잠깐만 기다려봐 퀘스트 퀘스트를 이걸로 바꾸고 음 음 음 마지막인데 바꿔갈거 다 바꿔 가야죠 그러니까 어 alert 몇개 있었는데 꽤 얻었네 6개는 얻었었네 자 물 물도 어차피 지금 이제 간은 없어요 마지막으로 다 얻은거 다 싹 다 소진하고 가자 왔다갔다거리는게 귀찮으니까 텔레포트로 자 이거 다했구요 뱃속이 거의 됐고 가서 싹 다 정리하구요 이벤토리 창 이벤토리 창 정리하려고 지금 이 시점에 여기 온다는게 말이 안되긴하지만 이 시점에 이 시점에 이 시점에 감전성 단발조청 버리고 감전성 단발조청 뱃지 그럼 나 돈이 3,000얼마 권총 소총 산탄총 권총 80발 아닌가 권총 이제 권총도 80발 들고 다닐 수 있고 산탄총도 한번 더 자 이제 정리 다했으니까 가도록 하죠 배고파니 와서 오세요 실명님은 씻고 계시나? 오늘 하루종일 물 되게 많이 먹은 것 같아 따뜻한 물 엄청 먹었어요 죽하고 어 뭐야 4발씩 나가냐 아 아이 별로 안좋은데? 별로 안좋은데? 아 아 이거 괜히 업그레이드 했네 그 업그레이드 겁나게 많이 들었는데 어쩔수 없이 써야되는데 아 모르겠다 무조건 4발씩 나가요 무조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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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총알은 괜찮아요 총알 낭비하는거는 솔직히 그냥 만들면 되는데 그것보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총알은 금방 만들어요 네 향상된 소총 그게 없네 아 운전이요 더이상 운전할 때가 안 나오는데 안타깝다 비용이 없어서 못만 되네 가자 네? 네? 하! There's something... There's something else I need to do, all right? But I need to do it alone. So just... Just wait here! 예 옷 컨셉은 단정하지 못한 컨셉인가봐요 옷이 어깨는 늘어뜨리고 다리는 한쪽은 건더걸리고 한쪽은 내놓고 단정하지 못한 컨셉 아 아버지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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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해외에서 알겠어. 이 해외에서 꺼내자. 알겠어. 이 해외에서 꺼내자. 알겠어. 내가 출발하려고 하는데? 나 그 해외에서 꺼내자.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났어. 너는 뭐지 말아야 해. 그리고 어떻게 할 일이 일어난다. 뭐야 이 자식 저 자식 정말 맘에 안드네 정말 맘에 안드는 놈이야 어 잠깐만 어 실험실 실험실로 가서 하자 외국이요? 아니요 왜요? 총알랑비 쩔어 와 진짜 아 무조건 내받친다고 하니까 미치겠다 돈 내놔둔 여기 상자 같은게 있을텐데 상자가 아니라 그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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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어쩌라고 아 예림아 풀어줄 룩이 풀어줬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흠 에 결국은 화를 자초했네요 이미 에밀리 걔는 에이 변한거 같은데 잠옷 기다려봐 여기에 금고가 좀 있었단 말이야 금고에서 돈을 좀 빼가야되요 어? 여기 도안도 있나? 금고 돈! 아이씨 없어 총알 좀 가져갈까? 빨리 만들어갈까? 한번만 하나만 더 만들자 나 돈이 없을거 같은데? 아 돈이 없네 아 돈이 없어서 못만들다니 재길재길 2,3,9가 이제 빠이빠이해요 이제 마지막 엔딩을 보기 위해서 가는겁니다 가자 아 아 아 아 아 빨리 떨리겠다 마지막 액트요 액트4 수용소 길쌉 빨리 와 빨리 와 아니 무슨 뭐 나쁜 애가 있나? 히히 히힛 히히힛 히히힛 엘리야한테 프레인트 외계중조 어디고 보니까 그런것 같네 아 나 돈이 없어서 지금 그럼잠시장만 돈이 없어서 비교해봐 돈이 하나도 없어서 아 미치겠네 진짜 아.. 돈 없어서 큰일 났다 여기가 어떻게 들어가는거가 없나? 여기는? 저기 총알도 있는데? 돈이 없어서 총알도 온간도 거지 아 맞다 다이아 다이아 팔면 되지? 아 맞다 아니 몸몸에다가 그려면 뭘 저렇게 그려놨어 쟤는 옷 안입어도 되겠다 쟤는 옷 안입어도 되겠다 야 정말 몸에다가 뭔지 쓰는거야 여기 이 토스에서 이 자를 빼봐 타투스야 타투스 몸에 그딩그린 사람이야 고무같은 맞지? 이거 이거 다 갖다 팔아야지 마췄트가 되게 많네 갖다 팔꺼에요 금속 하나부 다 팔꺼에요 돈이 없어요 다이아도 다이아 다이아 다이아도 팔고 다이아몬드 싱거탈하고 엔진 엔진 엔진보프 표백재도 몇개 없네 이제 표백재도 몇개 없네 이제 표백재도 얼마없어 표백재도 잠시만 아 이거 장난아닌데? 아 나 충분히 쓸거라고 생각했는데 표백재도 별로 없어 이제 표백재 아 너도 파냐 혹시? 우선 다이아몬드 다다면드 표백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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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백재 표백재를 표백재 없네 탈약을 파는데 지금 좋아좋아 탄약 파는걸로 하자 일단 다이몬드 다 팔구요 탄약을 사죠 아 일단 일단 저거 조금 있는건 사지말고 안들고 감전소총 감전소총 돈이 얼마냐 되게 그래도 없는데 제드의 종말 이거죠 이게 어 유니크 카타나에요 유니크 일본도 유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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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좀 구해달래 단거리 산타는 좀 오케이 예 단거래산산 좀 팔거에요 가자 가자 또 있나? 이쪽이구나 아 이쪽이구나 흠흠 문 열어 갔다 오면 아니 그냥 살인마 하나 지금 못잡아가지고 이러고 있던거야 총이 없나? 저 다같이 놀아 그녀가 너무 늦게 이 소리도 그녀가 자세히 할거에요 그녀의 얼굴을 보게 될거에요 그녀의 얼굴을 보게 될거에요 너 정말 자세히 말하는거에요 난 자세히 말하는거야 하지만 그 세상이 자세히 말하는거에요 내가 내가 죽을냐? 난 그냥 죽을냐? 죽음 어어 웨이트 에스 뭐 끄시게되어 어어 굿잡! 여자를 분해 분해해 놨네? 아니 뭐 이런 싱거운 퀘스가 나있어 돈 돈 돈 돈 돈 내놔 제대 정말 야 제대 정말 한 바퀴 쭉 돌아가야 되네 야 제대 정말 일단 데미지 보세요 이거 팔고 무기 이거 하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두개는 있어야죠 다 팔고야 마체테 타워 하나 마체테 팔고 이거 업그레이드 해야되는데 업그레이드 비용이 얼마되려나 어 어 어 그렇게 많이 안하네 오케이 플러스 어 정갈둥 복으로 독카타나 전기 카타나 고우 소총타냐 자 잠깐만 보자 이것도 다 같은데 걸 지금 그치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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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1900달러 좋아요 띵 안나기 어디서 사방에서 오는 수도도가 밀려 열렬로 세워놓고 죽인건가? 앗 띵 1,2,3 스스... 으아... 으아... 어...왜 그렇게 안 맞아? 어어...안돼 쥰.... 큰일끈 문 열고 제장비 한 번 다 하고 어.. 라이엇봉지 어우 깜짝이야 이 봉사이 침대사이 여기 밑에 마을 구석구석 잘 숨겨놨구만 빨리 빨리 아이고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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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었나나? 나 죽었나나? 응? 더 위로 올라가야되? 내려가는거 아냐? 그냥 전체를 다 열면 안되나? 아 다가올거라고? 어? 뭐야 뭐야? 어? 뭐어? 오오오오오 아익 에너지 씨 뭐야 이거 어디로 가야되 아 뭐야 아 겁나게 왔었네요 너 뒤에서 너도 있지 어휴 씨 계속 튀어나오네 저거 저거 무한의 구멍인거야 씨 어휴 오우 음? 내상화먹은거 같은데? 어휴 어휴 오케이 그 얘네 그 으아휴 서운업 가자 가자 걷다가 달리다가 가자 좀 이 자식아 시기 내가 다 처리했다 이미 동그랗게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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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누구지? 오오오! 원래? 머리가 안 터지네? 아, 이 헬멧 때문에 안 터지나? 와.. 헬멧때문에 안터져 어 터졌다 겁나지 안터진다 헬멧때문에 에너지 에너지 잠깐만 저거 저거 이거 이거 가져오면 돈이 되는거 아니야? 200 얼마밖에 안하네 자 마약봉지 갖다 주고요 이녀석 뭐..뭐 조길로 했더라 번개같은 단거리 산탄총 댐지가 500인데 네 버려요 단거리야 어? 이거 재장성 속도가 그렇게 안기네? 여기 버려요 지금 돈이 없어 저거 갖고 뭐 할 거시기가 없어 돈이 없어가지고 난 다 팔아 받은거 뭐냐 이거 이거 팔고 총알좀 만들자 아 총알 만들지 말고 사자 여기서는 만들지 말고 사 헐 에이 헐 헐 헐 헐 권총 권총 둬봐 에이 소총 그리스도 못가길래 내 최종을 할게 그 많은 사람을 가져올게 최대한 많이 구해달래 멸절에 금속하나 보 이것도 팔아야되는데 모든게 괜찮은데 근데 진? 정말 무서워 레이저의 ㅆ.. ㅇㅂ 오케이 고! 모기중 구해오그래요 어이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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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뭐야 뭐야 우와 정아 얘들 방탄보호구 구워있고 있어가지구 얘들 지금 방탄보호구 구워있고 있어가지구 오군 그래 제발 또 그 소음에 로스 어 뭐야 돈 돈 돈 돈 돈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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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특별한 스낵이 정말 많지 특별한 스낵이라서 그런거 아주 느린 자동수총 아 이걸 내가 왜 업그레이드를 했을까 진짜 바보같이 파열소총 정말 못쓰겄다 파열소총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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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돈 돈 돈을 빨리빨리 많이 많이 모아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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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총 따끄만 칼 마스터키 오 뭐있나 아마 사용할 수 있을지 누구도 있었나? 누구도 있었나? 누구도 아프지 않았는데? 별거 없네 뭐라고 했으면 뭐라고 하네 응 응 문 열테니까 나머지 놈들을 맡아달래요 자기 지켜달래요 이 카드를 통해서 에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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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 문을 열어줬? 뭐지? 다시 한 번 드릴게요 다음날 엘리크로농이 없었을때 한 번 더 해봐 케빈아 빨리빨리 근데 열리겠지? 이리와 흠 와봐 와 영원씨 정말 안단다 후가임만 응가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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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아 그래도 안죽어 씨 대박 대박 저 그래? 나 잘 죽여? 음.. 강타 소총 감전성 파열 강타 소총이면 강타면 뭐야 향상단이 아니구나 그러고 보니까 음.. 이거 화염 아니야? 화염이구나 화염 필요없어 필요없어 음.. 네.. 좀 봐야될게 봐야될게 남은 게가 남아있어 아 그 단발소송을 왜 벌었을까 내가 너무 너무 야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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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향상된 소송 도안은 없나 봐요 향상된 소송 도안은 없나 봐요 그걸 바라고 있었는데 뭐하는데 여기 화면 또 있네요 아무데도 아닌가 봐요 괜히 괜한 데 건드려서 하지 말고 가도록 하자 멸절의 대형 해망 아 이거 왜 떨어졌네 일단 팔아 팔고 오자 하필필필필필 따구만 시장 뽕 마채테 산탄총 권총 86789 81989 81989 야 혹시 너 안파래야 아 지금 지금 표백 자국이 모잘라서 그럴 수 있으면 사야되는데 푸드 데저트 이글 데저트 이글? 이거보다 좋은건 알것 같은데 아주 좋은걸 아주 그냥 여기 지금 뭐 캐스터나 할때마다 좋은걸 그냥 퍼다 주고 있어요 이들이라 근데 막 좋은걸 지금 퍼다 주고 있는데 어 손목씨에다 대한민국 왜 너 지금 너무 다 팔고 있어? 아 저 술해야 되는구나 수리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폭발, 폭발 칼 하나만 더 칼, 칼 없나 칼? 여기 그냥 칼은 안파나? 아 그냥 칼은 없나? 폭발성, 폭발, 아 여기 그냥 칼 없나? 야, 야 칼이 없어? 이상한데 가방인데 칼이 없어 일방칼 일방칼 일방칼, 어 잠깐만 이거 버리고 일방칼 대형이로 상태 좀 사구요 고 다음에 고기 미끼하고 데오드란트를 좀 만들주도록 하죠 고기 미끼랑 고기 미끼랑 고기 미끼랑 고기 미끼랑 데오드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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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twists 조금만 멀까 멀카 고기 이 뭐 멀카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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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깄다 고기 야야야야야야 야 야 이건 아니지 올라가올라가올라가 아이디칼이라네 야 여기 고기 오케 고기 미끼 폭탄마를 보여주지 이제부터는 폭탄마야 고기 미끼 던지고 폭탄 던지고 고기 미끼 던지고 폭탄 던지고 폭탄물 전문가 이런 캐릭터도 나왔었으면 좋았을텐데 폭탄물 전문가 이런 캐릭터도 나왔었으면 좋았을텐데 폭탄물 전문가 캐릭터중에 폭탄물 전문가가 없네 그러보니까 폭탄물 전문가가 없었을텐데 어허허허허 어? 이거 화냄병인가? 야 내가 먹어봐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리와 하아 으으 요어어 끝났어? 후라이팬 여기 여기 그 있을텐데 칼..칼 없나 칼? 부엌칼이 좀 있을텐데 부엌칼? 후라이팬만 겁나게 있네 야 부엌칼 부엌칼 아니 부엌이 부엌이 칼이 없다는게 말이 안되잖아 아 어떻게 부엌에 칼이 없어 후라이팬만 겁나게 많어 아 여기있다 아 그래 하나밖에 없어 하나만 하나밖에 없나 두개 그치 두개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오케이 세개 자 완료했어 번개같은 데저트 이글 지금 갖고있는거보다 훨씬 더 좋은거네요 음 하지만 예 하지만 됐어요 뭐 벽없어요 똑같죠 생긴거는 네 생긴건 똑같아요 총은 생긴건 똑같아요 아 어 혹시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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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된총 아 아 어 압그레이드 일단 팔구요 에 벙기같은 데저트 이글 화염병 화염병도 지금 싹 다 만들고 점착선 폭탄 싹 다 만들고요 데오 좀 더 만들고 고기맥도 좀 어 권종탄이야? 오케이 야 데오 폭탄이 나 지금 몇 개가 있는 거야? 아니 데오 폭탄이 지금 나 몇 개가 있길래 너무 많이 만들었나? 스물여섯 개 화염병은 아 미치게 너무 많이 만들었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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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하나로 안 합쳐져요 저렇게 되면 내가 지금 뭔가 버그걸리 버그성으로 많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어? 안 없어져 아 합쳐지는 어? 안 합쳐져 세 개로 또 나뉘었어 이번엔 와아 너무하네 이거란 거는 얘한테 일단 넣어놓고 다시 오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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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네요 흐흐흐흐흐흐 팔구요 아 아 화염병은 숨죽게 되는지 왜 안되지? 오케이 아 되네 여기 계속 기다려 이 놈은 이미 죽을땐 이 놈은 이미 죽을땐 이 놈은 없을땐 이 놈은 없을땐 여기 다른 곳은 그곳에 찾을땐 그곳에 찾을땐 그곳에 찾을땐 모든 것들 다같이 찾을땐 내가 할게 할게 다행히 가 이제 가고 오오옹나 여기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으면 위험해 어? 저게 또 누구있냐 이 놈은 없을땐 헉 헉 그 큰 놈은 봤어 그래 믿어 아 아 아 변형 양랑칼 별로 별로 해주고 싶지 않다 흐음 으흠 타이디스 멈춘히 가고 이리 안내되 period 싸움 마지막이 이쁬 représent 아 하윤 가 하윤 하윤 마셔라 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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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고고 야 뭐 뭐 이렇게 달고 달고 받아왔어 오오 깜짝이야 어? 어? 이야 레벨업 했어요 어? 이제 다 찍었죠? 이거까지 찍으면 음 음 음 음 음 치명타 공격 확률 재장전 시간 관통 확률 이거요? 아니요? 제대 종말이에요 정갈 동무침 이거 이쪽이 아닌가? 이건 소형 1번도 이거요? 아까 얻었잖아요 왜 왜 자꾸 변해 근데 아까 그 그 뭐야 그 어설프게 있는 놈 한 명 죽이고 얻었어요 어설프게 되게 살인마인가 뭔가 어설프게 혼자서 막 이 여자 구하러 왔냐? 막 이러면서 이런 놈이 하나 있었는데 이미 늦었다 난 배가 고프다 이러던 애가 있어요 한 명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역시 얘는 제대 종말 정말 잘 못써요 이런거 얘는 소형 1번도가 그나마 쓸 수 있어요 빨리빨리 때릴 수가 있어서 속도가 확실히 차이나죠 속도가 확실히 차이나죠 속도가 확실히 차이나죠 이게 왜 그런 줄 아시나요? 이게 왜 얘는 그 차이가 뭘까 그 녀석 있죠 어 그 걔는 죽이면 기력이 막 차요 막 죽이면 회복을 해요 아 아 아 아 아 총 가지고 나랑 싸울책 해가지고 알아 인마 내가 명색의 총 캐릭인데 총으로 지겠냐 그 앟 앟 앟 아 앟 서중 잔향아 앟 원정 잔향이구나 깜짝이야 일단 이걸 폭발서 칼로 다 만들구요 이러면 폭발서 칼 되게 많지 아주 느린 자동 소총 일단 보통 소총을 빼버리고 아 시라이 정말 저게 나을 것 같은데 데미지가 바보라 우지 가능한 자동 소총 권총 버리고 권총탄 약이었네 잘 죽고있냐 잘 죽고있냐 잘 죽고있냐 잘 죽고있냐 잘 죽고있냐 잘 죽고있냐 어? 나 지금 굉장한 하나 지금 광가하고 온게 있어요 게스통을 안갖고 왔어 게스통 저기다 던져놔야겠다 게스통 저기다 던져놓고야 어? 마 이것도 받아 어 안 떨어졌어 달려달려달려 에이컨 던져놓은게 의미가 없잖아 이러면 오 오! 오 오 1700달러 오오 야 이렇지 이렇지 굳이 속 짱짓님 어서오세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야 소총탄역은 없냐? 권총탄역만achel에 많이 주고 에잉 권총탄 양은 되게 많이 좋네 고기 미끼를 고기 미끼를 다 만들었지 하고 와 미치겠네 죽으면 안 되지 아.. 아.. 죽었나 왜 안터져!! 아 잘못 던졌어.. 와..잘못 던졌어.. 와아.. 터져.. 와아..잘 못 던졌어.. 와아..잘 못 던졌어.. 야..잘 못 던졌어.. 야..잘 못 던졌어.. 왜 안터지나 했어.. 야..잘 못 던졌어 야..잘 못 던져 조아 Blo mens 저머면UT ㅏㅏ 끄ㅏ! imped vap Bear 내가 제 으 앗 아 3 쥬 어 뭐야 아 사방에서 진짜 아 이해 못한다 이놈아 너도 맘에 안들어 너도 맘에 안든다고 화염병 화염병 소총탄약 소총탄약을 좀 만들어야될거같은데 어 소리가 지금 대단해요 아 나 수리안하고 왔네 그러보니까 아 나 수리안하고 왔네 수리하고 권총탄약왕 무지하게 왔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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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이 장난아니죠 근데 지속적으로 데미지를 까기때문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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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없나? 칼? 포카수플을 지금 다 썼는데? 뭐해 이거? 아하 블라디 헬 블라디 헬얼 목탁 아냐? 아 응? 칼 붙이 없나? 칼 붙이 없나? 칼 붙이 칼 붙이 없어서 아화로로에 그는 우린 당신을 찾을 수 있냐 아 우리 죽음을 예! 도착해! 빨리! 엘리베이터에 들어가! 엘리베이터가 여기있어! 오케이, 이제 잠시만 기다려. 쟤는 또 어떻게 살아남았어? 시나리아 이제 놓고 이따 알게 잘 알게 되었는지 알게 될 것 같아. 아, 백신. 아, 뭐지? 거짓말은 정말 좋아요. 도둘에는 안 믿어. 우리의 기능이 안 믿어! 자, 운이게 대단한 시스템을 기다려. 그리고 이 녀석이 이따가 먼저 우리가 하려고 해, 그는 이 녀석이 털어 부서지 말고 그를 쓰는 공략들. 아름다운 농료지, 이웃은 싱싱한 도둑의 이웃. 우리의 힘이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는 그런 건지? 이 전국의 인구가 유일한 지인이다! 우리는 adapte지아 wool은 아직도 안이 가능하다! 무슨 상태로? 폐회가 원하는 지인이다! 지인의 마리와 직원을 지켜준 기다리는 중 그녀가 중에서 누군가가 대신의 가정의 능력을 잃어입니 그래도 전후에는 어 grandfather이 지났자 현실에서 지났다! 그녀의 길이 흔들끼들은 이리 k get rid of it... 뭐라고 할까요? 호가 전장을 서쪽에서 몇 번째 만에 왼쪽에서 놀러lie 그 혐의로 상관없이 그녀는 막내의 조사에 대신을 얻어낼 ultim 왼쪽에서 즐겨의 길을 찾으며 예아 배신을 당하고 해독제 뺏기고 폭격은 당하고 우리는 큰일 났고 큰일났네 진짜 아 여기 아까 여기가 거기구만 여기가 지에 있던 데구면요 기다려 봐라 야 여기 손 부엌 할 없나 아 이걸로는 살짝 일단 소리 하구요 포장 어? 어떻게 이렇게 돼? 아니 이거 뭔 버그가 걸린 거야 아니 뭔 버그가 걸렸길래 이래 대우폭탄이 순식간에 120개가 나왔는데? 12개의 연재를 야 죽어 죽어 다 다 죽어 누구있나? 아 누구 있었네 풍범해 뭐야 누군가 있었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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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찾아 찾아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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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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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아이고 읏 흥모 inquiet 안나 wert 폭탄 폭탄 그건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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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 좀 사올걸 소eres 의료상자vu 대빵 대방만해서 올걸 그러고vert 오오오오오오오오! 아아 야 아유 진짜 이 재ست 얘네들 제일 싫어 아 예 알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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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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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하... 하.. 하.. 자.. 마지막.. 이네요 자 의료상자 아주 느린? 돈도~~ 그렇고 나라 어디냐? 너때리 너때뒤 정말 항상 원스틸을 피해 어디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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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어! 뭐뭐야! 오! 뒤에서도? 오오! 야! 잠아! 잠아! 아! 아! 나! 찍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 사랑! GlenJR x3 민찡량란 뭐야 야 오죽 좀 봐 가까이 I have the cure all right the doctors in Sydney will make more will send helicopters will save everyone with a nuclear bomb Kevin told us the plan you're gonna kill everyone maybe I should start with you I have no choice here right this virus threatens the entire bloody world but not he is lost either way it's easy to kill millions of faceless nobodies isn't it stay back they hardly seem human stop but killing someone you love it's not so easy is it son of a bitch s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Come 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끝이 났네요. 잠시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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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